여기도 이제 터널이 영역 안되는 터널인건데 귀신날거 같애 오 정말 무섭다 야 개무서워 여기 야 뭐 박쥐살고 이런거 아니겠지? 근데 뭐 박쥐살거같은데? 갑자기 터널 갑자기 터널 내 목소리에 막 무너지고 그러는거 아니겠지? 뭐 이상한 소리 들려 아 그래도 굴이 짧다 굴이 짧아서 무슨 느낌 안된다 뭐야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있어? 근데 그 할배도 진짜 여기 뭐 숨겨놨나봐 예를 들어서 올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좌우로 빠져있는 길이 없었어 중간에 어디까지 간다 하더만 뭐야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놓은거야? 여긴 좀 어둡다 왜 이렇게 다 뜯어놓은거야 이거를 뭐 다 뜯어놨구만 다 뜯어놨구만 망해버린 도시 같다 망해버린 도시 같다 망해버린 도시 한가운데 걷고 있는거 같아 아 여기 보면 또 이제 저걸로 막혀있네 막아놨네 근데 등산로가 여기 이제 나가서 왼쪽에 있는거 같은데 아 일단 여기 나왔고 아 일단 여기 나왔고 아 일단 여기 나왔고 공격وم이 친구들 아 일단 지금 사귀기 hab